자, 저기까지 가면 돼요. 뭐야 뭐야? 아,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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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저기까지 갈 수 있게 배치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나만 갈 수 있어야 돼요. 나만? 나 아무 생각 없이 배치했는데? 아... 아, 놓쳐버렸다. 어, 죽으면 끝이야? 뭐야? 죽으면 끝이야? 껌이, 껌이 달라붙었는데? 안 돼! 뭐야 뭐야? 뭐예요? 저기 끈적이에요. 1회에 도약 투입해. 다시 하나? 아, 이렇게 아, 재밌는데? 계속 고치는 거구나. 나는, 나는 얘. 어? 나 계단 눌렀는데 어디 갔어? 어? 난 이거였어. 아, 계속 추가하는 거구나. 여기서 이걸 타고, 이거를 갈아타죠. 방해해야지. 나와, 주지야. 안 돼. 아, 진짜. 예헤이. 아, 이럴수가. 주지, 나와. 저렇게 한 명만 들어가면, 저렇게 추가 점수로. 아아. 쉽구만, 쉽구만. 아직도 여기에요? 난 갔는데? 저렇게? 뭐, 이렇게 해. 이렇게 해. 어, 왜 나 못해. 왜, 나문데도 못해. 왜, 나문데도 못해. 플랫폼 같은데, 밑에 바닥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바닥? 네. 아, 저거 이용 못하게? 아! 아, 다들 너무 못하는 거 아닙니까? 예이! 예이! 1위. 골이 왜, 골이 한국말로 쓰니까 이상하다. 이게 뭐야? 뭐 내봐라. 1위. 아! 아, 저기 밟으면 죽는 거라고? 아! 아! 아, 동물 잘못 선택했어. 아, 어려운 걸? 어, 이거 괜찮은데, 게임?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조심하십시오. 어! 안 돼! 아! 잘못 갔다. 죽어라. 어. 천천히, 신중하게. 죽어라. 기간치고 와. 에이! 신중하게 사망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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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흐흐흐흐흐흐흐허. 아, 너무 재밌다, 이거. 안 돼에에에에에에에. 좀 있으면 끝난다. 한 판만 이기자. 아, 이거 약간은 그거 같으네. 그거 맞아서 이제 어지러워. 이거 뭐 어떻게 세팅 해야돼?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ㅇ ㄹㄹㄹㅇㄹㄹ 아 따가아! 아 따가 왜 학습을 못하지? 오 쟤가 아 저거 없어지는거구나 아 따가아! ㄹㄹㄹㄹㄹㄹㅇ 이거 지나갈 수 있나? 어 포탈? 어 극이가 지금 마이크 신고 있어요 어? 헐 없애보려네? . . . . . . . .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단신히 얼티미츠입니다 어 뭐 처음은 다 연습 게임이지 맞아 맛보기 잘했다 빨리 봐 쉬워보인다 어 너무 좁은걸 와 그 맞겠다 빈판단 못 땄다 제가 이거 깔아줘야 깰 수 있겠죠? 아니요 어 안돼 안돼 안된다 뭐야 저거 뭐야 공격을 왜 해 아 저기 맞으면 중독 아 어 뭐야 순천이 꼬리인데 어 꼬리로 친다 이거? 어 꼬리 부착이었군요 왜 안 움직인다 했는데 이게 뭐야 다 죽었어 뭐야 이거 다 죽었어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어 이거 맞네 아 아 에에에에에 안돼 느려진다 하하하하 난 티끌 모아 태산하겠다 마우스 정신 드네 내 마우스 맛있어 점프 안됩니다 못 지나간다 안돼 안돼 아 저거 큰일아 어 아 저게 돼? 아 저게 돼 와 저거 뭐야 나 죽었다 어이구 나 죽었다 도민님 졸졸해 굳었어 신중하게 아 깜짝 으악 아 시초 뭐야 신중점 대실패 나 혼자 하니 게임 어 이거 약간 패트리스 처음 같은데 하하하하 그러게 하나 더 줘 오오 잠깐만 선생님들 못 들어간다 와 저거 막았어 어떻게 가 에 모르겠다 다들 느려줘 ACE 어 어깨가 resulted 어 뭐야 또 맞고 간다고? 리 thành yes 어 죽었다 아 decía 아 imasu 요 dus 야 이거 동민님한테 너무 유리한 뇌tir 왜요? 이거 날 수가 있어요? 쟤가? 아 자꾸 겉으로 뭐 터뜨려야겠다. 책도 모아 태산. 나 이거 싫어. 와 이거 어떻게 가요? 탈 방법이 없다. 갓대기 터졌다. 오래되면 터지나봐. 아니 제가 터트렸어요. 안 돼! 안 돼! 어떻게 갔냐? 시프트 점프! 아 맞아 시프트도 뭐 있었지? 네 달리겠어요. 가랏! 가랏 동민! 으아악! 오와! 오! 왔다! 쩌롱! 뭐야 승찬님 덧 점수 먹었어. 덧 점수 먹어야겠다. 너무 인성질인데? 뭐지? 아 죽으세요! 너무 착하다. 공에다 놓네 그걸. 아 이거. 다 여기다 두면 노잼인데. 그죠? 그쵸. 그쵸. 날려 그냥. 저 왼쪽 보이에 미어 놔. 도 widen my gender. 보이지만. 어? 저 잔잔. 안 돼! 뭘 살아? 아 죽었다. 사라서 산 게 아니네. 아! Hani. 승리켜! 아이잉! 아! 앗! 아아악! 야 뭐야 왜 갇혔어. 죽어있어요. ㅋㅋ 다 죽었어. 아 이번엔 쉬울 줄 알았는데. 그러게요. 어이씨 왜케 길어 이 꼬는뭐야 제가 먹었습니다 꼬? 뭐야 야 설치해! 뭔지 모르지만 설치해 보기 좋다 오! 안 돼에에에에에엣 어머! 주먹질을 하네? 꺄악 아! 아까워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걸 어떻게해야되 점프! 점프! 어! 안영이! 아니야. 아 이거 큰일난데요? 승민이 형 왜 이렇게 잘해? 오 둘이 동동 1등이네. 승철님이랑.. 안 되겠어. 다 죽었어. 자리가 없어 꼴이.. 꼴이 찌자면 자리가 없어. 다 죽었어. 아무도 없다. 야! 저걸 죽다가? 내 덫에 내가 당했다. 저 동전은 보너스 점진가? 그런 거 아니야? 아이씨. 오케이. 아! 아이씨. 할 수 있었는데. 어? 이렇게 1등을 해버린 건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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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마네. 아이씨. 와.. 더.. 와.. 오! 코인도 있네. 와.. 쉽네요. 서랍. 서랍. 다 돼. 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. 야.. 거기다가.. 아.. 아.. 아 히프트 쓸 걸! 떨어졌으면 좋겠다 승철님. 떨어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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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걸 사라? 와.. 선물까지 먹어? 야.. 못됐다. 와.. 복장? 땡큐. 완벽했다. 야.. 미쳤다. 다들 방해하기 바쁨. 아.. 거의 내 자리인데? 아.. 지금 이제 못 꿔. 이제.. 이제.. 꼬리.. 꼬리 못 채요! 약간.. 아.. 아.. 어림도 없이.. 안 돼? 불가능하다.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죠. 이제는 되겠네요. 저거 없앤다고? 꼬리 나기 싫어요? 아이.. 저만 하면 되죠. 어떻게 해달라고?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도움으로. 해봐요. 안 될 거 같은데? 야.. 저거래? 아.. 쉽다. 안 되는데? 아.. 뭐야.. 엉망한 거야. 시프트! 시프트 쏟는데 이래. 시프트 하고 오른쪽 계속 누르면서 점프 길게 누르면 돼요. 아 이거 컨트롤 게임이네. 개어려워. 못 지나간다. 다.. 다.. 다들.. 이길 생각 없음. 일단 막아. 일단 트롤 해. 오케이. 아.. 경치 좋다. 노을 이쁘네요. 저걸 해? 메에.. 어? 아 간다. 저걸 해? 고마워. 미쳤잖아. 고마워. 미쳤잖아. 미쳤잖아. 아.. 미친.. 이것도 못하네. 아.. 그냥 죽었어. 승민이. 와.. 야.. 이걸 해? 아니.. 야.. 독보적이다. 됐어. 아.. 나 꽃 하려고 했는데. 어디다 놓지? 초반을 쉽게 해줘요. 이거 뭐해요? 아무도 못 가. 앗! 안 돼! 아.. 이거 진짜.. 아 이거.. 나 클로즈업 좀 해줘. 안 보인다고. 이거 Q 누르면 그거 바뀔걸요? 본인만 보게? 아.. 다이밍 자제 안으십시오. 아니..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. 아니 이거 어떻게.. 갈 생각 다 없죠? 아무도 못 가! haya.. 휴우 해도 반응이 없는데? 아 그래요? 욕하지? 취미나 출까요? 아시죠? 길게! 점프는 길게! 어우 잘 올라오시네요 타이밍 좋았네요 어 주지가 화면 쳐다봐 화면 안으로 움직이니까 이거 안 끝난다 뭐야 이거 어 이거 타고 갈 수 있는 건가? 이게 뭐죠? 터뜨리는 거야 제가 가시를 제거하겠습니다 뭐지 이거?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형이 비행기 달려주던데? 제발 어어 아 아 아 잠깐만 아 나 양이랑 헷갈렸어 와우 제발 공채님 살아서 아 아 저거에 부닥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이거 밟아도 돼요 노란색 위에 거 잠깐만요 근데 지금 얘 추 목에 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아 이거 한 칸 올라가는 게 어려워 아악 와앗 어 이걸 살아? 오 와 잠깐만 아 여러분 좀 걸려요 안털이 깨세요 안털이 깨세요 아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내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악 안돼 안깝다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아 어 주지야 비켜 얘 왜이래 아 주지야 모니터 망가져 이러면 잠깐만요 주지가 모니터 이거 너무 숙여 놨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와 아깝다 야아 머리 저기 뒤치는구나 왜 국민이 국민이 어쩌다가 저기서 어 여기 빨강색에 맞아서 죽었어요 츄에 맞아서 활성화 но 할 수 있다 어 저렇게 타고 가 됐다 prod advancing 미친.. 미친.. 아 진짜 아깝다. 아 이걸 못 들어가? 야 이걸 못 들어가? 다 있는데? 뭐하잖아. 이게 뭐지? 야 점프 공간 막는 것 봐. 핑그림. 아 아까 들어갔어야 했는데. 안 된다. 빠이크 죽었다. 야 세 명이 정식의 끔세가. 아 아까 들어갔어야 했는데. 너무 어려워졌다. 어 캬다. 들어가요. 그래도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. 아 잠깐. 저 무너지는 거예요. 아 그러네. 괜찮아. 무너져도 돼. 그 미어로 타면 돼. 저거 못 봤네. 저.. 밟을 수 있는데 글러브 저거? 한 번은 가겠어. 힘들다 힘들어. 뭐야 이걸. 그거 터뜨리는 거야? 장애물 없이는 거예요 장애물. 장애물 없이는 거예요 장애물. 버렸네. 좋은 기회를. 좋은 기회를. 아 미치. 그러길래 왜 저를 따라왔어요. 하지만 야 뭐야 뭐야? 무슨 플레이에요 저거. 아아 안 돼에에에에 아아 박시우 박시우 아 끝났다 야 70번 해도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면은 소용이 없구나 이기만 해요 미치겠어 너무 졸려 이제 아까 누르면 안 돼 첫판 무난하게 한번 시작해보시죠 여러분들 이겨보죠 어이씨 엄청 쉽게 하네 잠깐만 잠깐만 느리게 하지마 어 금방 돌아오네 그래도 역시 이거 머리 때문에 못 올라가겠어요 아니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잠깐만 컷 어이씨 보이있 오오 아이씨 아이씨 우와 됐다 예헤이 오와 됐다 오와 됐다 예헤이 오와 됐다 여기 떨어지면 죽는겁니다. 아름다운 각도를.. 아 안돼! 아름다웠다. 아! 아 조금 승찬이 할걸. 너무 아름답고? 자.. 언제 뛰어야되지? 오케이.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요. 예~~ 난.. 처음있어 이게. 우민 들어간적 있지 않나..? 난 들어간적.. 엄청 옛날 기억도 안나. 있긴 있어. 둘째 시작인가? 폭력법 보고 시작해야겠다. 안 되겠다. 어, 자자자. 아, 끗끗이 끗끗이. 어, 예에에. 아무도. 어서. 어, 뭐야? 저거 그냥 사람 가면 풀어주네? 뭐야. 안 돼! 아니, 그때 왜 막 쩔쩔. 더 점수까지 먹어서 어떡해. 아, 좋아. 안 돼! 온 것만 나오네. 저기까지 점프할 수 있어요? 아니요. 와, 이거 적배다. 저거 부숴야 된다. 전환. 아, 다 들어와 버렸다. 너무 쉬운 포인트. 아, 뭐야 이게. 아. 야, 밸런스 패치 잘 되어있네. 이게 뭐야. 어이없다.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세요. 이제 점프 못 참을라. 아, 저 왔어. 무서우구나. 내가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? 어? 아, 뭐야. 내가 컨트롤 못 해, 점프 시간? 아, 그냥 보통 저걸로 갈 거야. 훨씬 쉬었겠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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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쉽. 아쉽다. 말은 어디 갔어? 죽었어요. 사망. 화살 맞고 죽었어요. 아, 저의야. 아, 불에 맞았어! 미친 타이밍! 와, 이제 끝나겠다. 너무 쉽네. 아, 대신 타이밍! 아, 진짜. 아, 한 번 남았네. 아, 이 게임 재밌네요. 갓겜이네. 뭐, 남은 게 없어. 오브젝트 설치해서 먼저 가는 거. 와! 우리의 희망이 없어졌다. 이게 어떡하지? 아, 내 죽는 거야! 안 된다! 안 된다! 어! 도전과제 동물 학대. 아! 와, 이걸 도착했네. 저걸로 갔다고? 아! 아, 이거. 뽑아줘. 이거, 이거. 큰일 났는데? 어우, 덧점수가 쏠쏠하시네. 와, 안 끝나네. 막판이다, 이게. 잠깐만요, 승찬이. 그거 조금 빡세지 않을까요? 막판을 하는 게 아쉬운가 봐. 으... 아, 미친! 됐다! 아, 승민이 군명하네! 아! 와... 너무 DT키를 만들어놨다, 위에. 크릴1클. 아, 크릴1클이네요. 뭐 되게 세게. 3명이나 잡혔어. 이 게임 재밌네요. 재밌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